진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 학계와 기업이 지역공동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협약을 지난 2일 한국남동발전에서 체결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대 두산중공업 등이 협약을 맺고 앞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신사업개발 그리고 발전기반산업 연계 산학연 융복합 공동연구지원 등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오는 2025년까지 1조 1천억 원을 투자해 지역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인재육성 발굴과 청장년 창업을 지원하는 등 경남의 지역경제 활력재고와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는 이번 협약이 낙후된 서부권 발전과 경남경제를 활성화하는 총매제가 될 수 있도록 기관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